이제 내가 퀴즈를 내볼게. 신인 시절에 광명수 선배님 때문에 진짜 곤란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뭘까? 정답 아무리 봐도 넌 날 낡았어.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땡. 야야야 이름이 태양이 뭐야 바꿔. 아니야. 너네 안 돼. 너네 기술 배워. 그런 말들로는 사실 곤란하진 않지. 그냥 아 그렇구나. 아니 힙합은 그럼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럴 때 바로 만나봐. 지금 만나봐. 약간 비슷해. 본인은 옳은 일을 한 거야. 너 빅뱅이야. 옷을 막 이렇게 주먹을 줄여가지고 바지는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그걸 따라해봐. 야 바지 좀 올려라 올려라. 바지 좀 올리고 입고 다니라. 아 이 곤란. 바지 막 애 딸에 질질 끌고 다니지 않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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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태양이야 이렇게 스웩 이렇게 와봐. 스웩. 여기 붙여라. 모두 모여라. 괜찮은지? 괜찮습니다. 괜찮아? 병원으로 컴온! 쫙쫙쫙쫙쫙! 이뜰 이뜰 이뜰야.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지야! 바지야! 바지를 엄청 내려 입었어. 그래도 내려 입었잖아. 야 명성이 뒤로 가더니 올려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답! 반대야. 정답! 정답! 뭐야 이게 정답이야? 너무 빨리 맞히네. 멘트도 팬티 보인다고 올려줬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나 지금 이거는 약간 경훈이랑 웃길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좀 늦게 맞히려고 했는데 재밌는 게 많아서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경배하세요. 야 경배하기라고 너 혼나야 되는 거야. 이미 혼나기 형은 알았는데 누나! 누나! 웃길려고 그러는 건데 맞힐지 몰랐어. 민호가 알고 있었어. 웃길려고 그러는데 맞힐지 몰랐다고. 아니 제자진대 표정을 보라. 지금 얘 거 좋았잖아. 나 정상하려면 제발 조금만 더 보라. 잘 맞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하게. 물새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못 맞히면서 괜히 샘나니까 나한테 라디오였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처음 이제 뵈니까 우리는 이제 긴장해서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인사하고 일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오셔가지고 야 야 일로 와봐. 이러더니 바지를 이롭 끌어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몇 번이고 그러니까 정말 잘못 입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바지를 이렇게 내려 입는 패션인 스타일이 제일 유행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거의 팬티에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내려 입고 다녔었는데 답을 너무 빨리 맞혀가지고 미안해. 문제가 더 없어? 태양아 너무 미안하다. 마지막 문제였지. 아니야 아니야. 계속 있어. 근데 태양이 너는 성대모사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 내가 성대모사 약해. 그래도 저기 한국인의 밥상 좋아하면 최불안 선생님 성대모사는 해. 파는 할 수 있잖아. 파는 할 수 있잖아. 해봐요. 오 비슷하네. 야 쟤는 되게 순수하다 얼굴이. 진짜. 민호 성대모사 잘하는데. 이거 뭐 여가 배우야. 성대모사 진짜 잘해 민호야? 지가 우겨. 최민식 선생님 성대모사 시작. 최민식 형님 해봐. 아니 실례지만 어디 채십니까? 안성기. 안성기 선생님.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내가 얘기하잖아. 이러니까 시키지 말라고. 날 쏘고 가라. 최민식 형님 시작. 실례지만 어디 채십니까? 안성기 형님 시작. 날 쏘고 가라. 이정재 이정재. 그거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우리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정재 비슷해. 아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자신 있게 하는 거네. 대단하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자 범죄야지 이제.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이. 대부분이 이 건달도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가서 뭐 깰 수 없으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될. 명분이 없어요. 명분. 명분. 어디 채십니까? 네가 왜 온 거 밖에 못하지? 채시 남이 너한테 자꾸 어디 채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 씨인데. 가볼게. 가. 내가 살면서 했던 사인 중에 가장 민망했던 사인이 있어. 언제 누구에게 해준 사인일까? 정답.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나 그랬던 적이 있어. 아 누구나 다 그런 경우 있지? 아니 근데 민망하잖아. 다 벗은 상태에서 사인을 해준다는 게. 그래서 해줬어? 어 해줬어. 나 그렇게 그렇지 않니 한 번 정도는? 이게 문제가 너무. 어? 설마. 어 뭐야. 정답. 장소는 맞아. 정답 맞아. 장소는 맞는데 이게 온 몸에 문신을 하신. 험상굳게 생긴 분이. 맞아 맞아. 너한테 다가가고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야쿠자가 와서. 브로스!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니. 등을 딱 피더니 여기다가 그 타투하는 걸로. 태양 사인을 여기다 해달라고. 왜냐면. 너무 빨리. 답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숫자와. 아. 다섯 명이. 동시에 태양을 본 거야. 거기서 사인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서열 싸움이 일어난 거지. 내가 형인데 형이 먼저 받아야지. 아 형님 뭐 이런 거 갖고 형 동생을 따지니까. 아 야 비켜라 내 뒤로 서라. 너 앞에서 다섯 명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 싸우나에서. 몇 명이.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야. 몇 명이. 땀 빼는 데지. 여덟 명이. 손바닥에다 사인해달라고 그랬어. 여덟 명 아니야.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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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명. 3,000명. 20명이. 등짝에다가. 정답. 등짝. 등짝을 보자. 이제 뮤직비디오를 한 4박 5일 정도 찍고. 승리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자. 어두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오셔가지고. 다 벗고 오셔가지고. 승리 아니가. 태양 아니가. 이렇게 싸인을 좀 하라고.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티가 안 나. 동물들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디에 되는지를. 찾으러 가는 거야. 동물 동물 농장이야. 일단 알겠다고. 해드렸다고 이제. 호랑이에. 용에.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이게. 부위를 찾다 찾다가. 끝 간 게 이제 손바닥인 거야.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정말 죄송한데. 손바닥에 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여기다 하래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드리고. 그 순간 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그냥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거기서 못 받으면 아예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건가 보다 진짜로 되게 순수한 마음이다 그분들도 다음 문제 갈게 나는 해외 투어 가기 전에 무조건 꼭 하는 게 있어 에이 한식을 다 싸가 틀렸어 김을 챙겨가 아니야 오 이런 거야 그래 뭐죠 한국은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김장을 직접 해서 김치를 다져가 아니야 파김치 아니야 물김치 아니 갓김치 열무김치 엄마랑가 많이 왔는데 자 정답 제일 근본적인 거야 정답 햇반을 가져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태양은 가서 쌀을 가지고 가서 쌀을 직접 밥을 조리를 해서 먹어 반드시 반드시 진짜 가까운 정답 밥솥을 챙겨 압력밥솥을 밥솥하고 쌀을 챙겨 정답 오 빛 야 너 진짜 너 상민이 맞힌 거지 그거는 허둥이하고 진짜 진짜 형 태양은 불쌍한 연결놔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맞힌 거 다 그렇게 그냥 숟가락만 넣어가지고 맞힌 거예요 진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우도 알고 있었는데 와 진짜 밥솥을 가져가? 해외토를 많이 가니까 그 곳에서 먹는 음식들이 너무 물려서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쌀이랑 밥솥이 굉장히 유용해요 라면도 밥솥에 걸릴 수도 있고 모든 조리를 밥솥으로 다 해결이 돼요 멋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우리 국가대표 우리 한 10인분용 밥솥을 늘 들고 다녔을 때 잘 사니까 밥솥 가져가죠 밥솥 가져가면 가족들이 밥을 못 해 먹잖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국가대표 팀에서 밥솥 가져갔다 했는데 자기네 가족이 밥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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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야 돼 밥이랑 하나 있는 거를 가져가버리면 외국 가져가면 집에 있는 사람은 섹시하는 거야 협회에서 협회에서 사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권장하는 말은 아니잖아 자음이 형 사과해야 돼 뭐 어떤 집에 밥솥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 있잖아 대부분 하나였어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마 그럼 제대로 사과해 아니 뭐야 너 지쳤어 이제 밥솥이랑 이걸 가져가서 다 같이 해 먹는 거야? 밥솥이랑 쌀을 가져가고 또 그거랑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을 그렇지 반찬도 고추랑 같이 젓갈류라든지 한식집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먹는 한식까지도 좀 물려서 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아무래도 가져가게 되는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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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맨